자기야, 아니 왜 갑자기 헤어지자고 하는 건데 나 지금 서울 가고 있으니까 만나서 얘기해 아 진짜? 아 우리 헤어졌잖아, 뭘 자꾸 만나서 얘기를 하지 오빠, 전화하지 마, 오빠 목소리 듣기도 싫어 문자로 할게 우리가 왜 헤어진지 몰라서 물어? 오빤 고집이 너무 세요? 아 그 두꺼운 뿔테 안경 좀 제발 벗어 그거 오빠 빼고 다 싫어해 아 그리고 실내에서 선글라스는 왜 끼는 거야? 아 진짜, 다시 전화하지 마 아 목소리가 너무 컸죠, 죄송해요 제가 죄송해요 이번에 내르실 역은 대전역입니다 아이고, 아이고야 아이고, 영감 아이고, 여기네요 아이고, 아이고 아이고, 아이고 아이고, 아이고 아이고, 아이고 아이고, 아이고 자리가 왜 이렇게 됐을까? 할머니 네 도착 시간이 몇이라 그랬지? 한 시간 뒤에 도착이에요 저기 할아버지 제가 자리 바꿔드릴 테니까 할머니랑 앉아서 가세요 아휴 아니야 나는 멀미가 심해가지고 이 창가 쪽에 앉아야 돼 아 그러시구나 할머 그 도착하면 누가 마중 나온다고? 큰애가 나온대요 할아버지 자리 바꿔드릴 테니까 할머니랑 앉아서 가세요 아휴 괜찮아 신경 쓰지 마 괜찮아 할머 아니 어디분 어디야 여기 할머 아니 할머니 여기라고 할머니 자리 바꿔드릴게 할아버지 나 멀미한다고 야 이거 붙인거 안보이냐 요거 요거 붙이고 창가 쪽 앉아도 멀미하는데 나 여기 앉으면 죽어 죽습니까? 넌 내가 멀미 때문에 죽었으면 좋겠네 어 아닙니다 근데 왜 그럴까? 아휴 죄송합니다 파이팅 하자 앉아있어 저기 근데 할아버지 여기 통로여서 사람들 지나다니니까 제가 짐 위에다 좀 올려드릴게요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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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올릴 수 있어 아휴 괜찮아요 제가 올려드릴게요 아휴 나 이정도 올릴 힘은 있어 아니요 그래도 제가 올려드리니까 나 아직 쌩쌩하다니까 앉아있어요 예 할아버지 이거를 저기다 올려면 돼 쨋 아이고 허리와 아휴 허리와 아이유 허리앞아서 미치겠네 아휴 제가 올려드리게 할아버지 괜찮다니까 앉아있어요 제가 올릴게 예에 aconteceu 으깧짢 요허 이케 아휴 제가 올려드릴게여 아휴 괜찮다니깐 앉아있어 쨋 지금까지 light 야야야야야야야야 내가 울려드리매 내가 너때문에 이걸 몇번 들었다 놨다 했냐? 왜 그러냐 진짜 앉아있어 음악이나 좀 들어야겠다 배 더 고픈데 달걀이나 먹어야겠다 네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야야야야야 예예예 그걸 니가 왜 먹냐 저 먹으라고 주신거 아니에요? 할멈 주라고 죄송합니다 먹던걸 주면 어떡하냐 또 내가 왜그러냐 진짜 아이고 젊은이 먹게 그냥 놔둬요 젊은이 먹어요 먹어 영각 나 달걀 하나만 줘요 없어 이게 마지막이야 아이 그럼 어떡해 나 배고픈데 도착할 때까지 굶어야지 아이고 젊은이 맛있지? 기차에서 내가 먹으려고 직접 삶은거야 새벽 3시에 일어나서 너무 맛있습니다 너무 맛있습니다 그게 다야? 아 예 흰자는 굉장히 보들보드라구요 노른자를 씹었을 때 입에서 꽃 끼우라고 울리네요 아유 맛있겠다 이번에 내리실 역은 수원역입니다 아이고 영각 이제 내려야 돼요 짐 챙겨서 얼른 내려요 아유 다리야 아유 다리야 아유 할아버지 아유 할아버지 조금 서두르셔야 될 것 같아요 아유 알겠어요 지금 사람들 다 내렸어요 어 이것만 지금 할머니도 내리셨는데 아유 문 닫힐 것 같은데 지금 할아버지 조금만 서두르세요 조금만 해서 니가 보태서 그런거 아냐 아유 죄송합니다 할아버지 아유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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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유 아유 얼른 내리세요 얼른 아유 할아버지 여기 짐 다 두고 가셨어요 아유 참 아유 참 아유 이거 내꺼 아냐 왜 야 넌 이게 나한테 어울린다고 생각하냐 죄송합니다 열차 출발합니다 야 너 때문에 나 못 내렸잖아 아유 죄송합니다 아이고 어떡하냐 이거 아유 엄마 아 이왕 이렇게 된거 뭐 어쩔 수 없지 뭐 이 집가서 찾아 아니 저희 집 좁아요 내가 서서 있을게 아니 아니 할아버지 아니 할아버지 저한테 왜 그러세요 blank 어디 한글자막 by 한효정